레디, 고! 뚫어봐야죠 우리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뚫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컨트롤! 우리 컨트롤을 믿어보자고 우리 컨트롤을 믿어보자고 음, 저렇게 하는건... 아, 이거 완전 우리 흐들리는데? 아, 못먹었다 와, 이거 완전 우리 흐들리고 있는데? 아, 못먹었다 야, 잘 빠졌어! 빠지기까지 완벽했어, 쟤네 야, 분명히 쟤네 채스로 하는거 같은데? 저기 그... 와... 미치가 왔기 때문에 이거 모릅니다, 이제 뚫어봐! 아! 난 지금 뚫을 수 없다고 그렇지! 야, 미츠트 굉장히 잘한다 이정도만 뚫었어도 충분합니다 됐어, 죽... 죽었어, 임마 야, 너희... 사형선고랑 다음이 없다고 안녕? 너 그거 먹으려고 하겠지? 그거 먹으려고 하겠지? 우와! 우와! 이걸 죽는다고? 야! 야! 와, 단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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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완패다 아래쪽 완패다 와, 아래쪽 완패다 진짜 야! 야, 이걸 먹으러 간다고? 잠깐만 와, 진짜 잘한다 와, 진짜 잘한다 와, 진짜 잘한다 그래, 미에를 뚫어줘 그러니까 뭐지? 죽어! 됐어, 레벨 리옥 됐어 이제 좀 도움이 되겠다 단단해서 안주고 잘 근데 우와, 이걸 와, 이거는 진짜 와, 단단해서 안죽는데? 애들이 야, 이거 우리가 밀릴게 아닌데 계속 밀리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아니, 상대팀이 역겨워요 나중에 리플둥을 한 번 봐요, 진짜 이 정도는 아주 그냥 하압! 아, 젠자 아깝다 아아! 막타 아깝다 아아, 막타 아니, 이제 아까 졌거든요 한판? 야, 이거 졌다 야, 이건 졌다 이건 게임이 기울었다 너무 어? 오? 와아! 전투 잘했다 와, 전투 진짜 잘했다 가자 분명히 이페라시겠군요 그럴, 그럴 것 같아요 와, 진짜 너무 단단해 안죽어 애들이 살려줘야돼, 살려줘야돼 아, 못잘린다 아아, 이걸, 이거를? 와아, 진짜 장난아니다 아니, 점프댁 안왔다고? 레벨 쪽에서도 밀리고, 전투만 잘하면 돼요 제발! 와아! 와아! 어딨어 임마 원거리전에서는 내가 1등이야 임마 와아, 전투는 잘했다 전투는 잘했다 전투는 잘했다 우리도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줄자구요 이제부터 그래서 불거리로 가면은 백끼레이가 되는데 네 그렇지 가자 아, 저걸 맞는다고? 어어, 잡았다 어어, 잡았다 어어, 잡았다 어어, 됐다! 됐어 넣고, 이거 넣자 이거 때려, 이거 때려, 이거 때려 이제 역전의 가능성이 이거밖에 없어 됐어 됐어, 오케이 아주 좋았어! 어어! 이제 따라잡자 이제 따라잡는 일만 남았어 어 아 이메트 안시키기 잘했다 진짜 안죽어요 단단해요, 지금 너무 단단해 너무 단단해 어, 뮤츠를 써도 안죽어 얘네들 우와 이, 안되겠다 안됐다, 오케이, 잡았고 와, 진짜 너무 단단한거 아니야? 오케이 와아 전두는 잘했다 한, 유나이트 빠져가지고 지금 답 없는데 그렇지! 이거지! 이득 봤어 컴퓨터 왜 죽어가고 있어요 키보드는 덤으로, 오케이 아, 유나이트를 써버려가지고 근데 이득 보려면 어쩔 수 없긴 했었는데 아 뭐야, 레벨 15 다르겠잖아 지금 싸우면 안돼 66% 주방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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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좀 죽어 죽으라고, 제발 제발, 와! 잡고 잡자 잡자! 가자 가자! 흐흐흐흐 이겼다아 이거를? 아니 잠깐만 이거를? 와아 이거를? 저는 제발 제발 유나이트 유나이트 좀 오케이 가자 넣냐? 못 넣네 야 이거 너 들어간다고? 아 아 위험하다 어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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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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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넣어요 지금이에요 아 뭐야 저기 있잖아 또 왜이렇게 잘해 얘네? 와 딴다리 죽질 않아 애들이 내가 이긴다 임마 와 죽는줄 알았네 몰라 너 너러가 아 그런가? 안들어가겠지만 아 흐흐흐흐 반피도 안 되네 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하 아니 애들 너무 단단해 죽질 않아 아니 뭐 이거야 뭐 이렇게 하지 뭐 전투는 잘했는데 야 야아 이건 뭐 야아 단단해서 죽지라니까 애들이 이제 그지갔네 이거? 네 그니까 그니까 근데 우리 나름 선방했어요 그래도 우리 완전히 날라갈거 날라갈거 그래도 나름 전투 잘했어 자아 이제 메인메뉴 돌아가겠습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나도 아니 그 진짜 네 진짜 이제 시상권 시켜요 시상권 쓰셔야 돼요 네 리무기니처럼 시상권 쓰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야 진짜 방문장이 진짜 너무했어 애들이 죽질 않아 포인트 부스.. 부스 안 끼시나요? 뭐해요 그게 아 저는 안써요 네 따로 안써요 오케이 들어와요 딱 5명 됐네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내입니다 팔로워 하시는 고스나리의 크리미니입니다 유튜브 방송과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루카 몬풀기 오케이 루카 몬풀기 오케이 아 왜요 왜요 리무님 위로 가실래요 아래쪽에서 우리 그냥 빠지면 되니까 appeud jam glich 아오늘 내전이 없네 그쵸 아까 전에는 좀 불순했어요 아마 속으로 그랬을거야 아씨 질뻔했네 질뻔했네 하실꺼야 형대팀 잘한다 이 생각 하실꺼야 형대팀도 쉽지 않거든 뚜루루루루루루 내가 보인줄 깜짝 놀랬네 충분히 때려주고 때려줄테연 그렇죠 요새 우리가 이득 받고 빠져줘 빠져줘 어차피 얘네 그 와서 먹을 애들 아니야 감사합니다 이마님 현재 열심히 잘하겠습니 그쵸 먹고싶지 비게헨 이마님 드셔야 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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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얘네 다 진화했잖아 빠져주고 야 잘한다 형대팀 잘한다 아 아 내가 못둘다 아쉽다 우와 아직 이브인 사람 있잖아 우리팀이 댕블리한데 아 아 젠장 다 먹었잖아 유명하다 낚였다 뭐하는거에요? 영어 영어 컵 키보드가 맛이 갔구만 야 덕수 레벨 7이라구? 민다 안 미는거 아닐까 한참 리 문 저 리묵님 살려야돼 와아 이걸 먹었.. 먹는다고? 와 이거를 못잡아 와 지겠다 어렵다 야 얘네 팀플이 장난이 아닌데 막타 돌려야겠는데 오케이 그치 이게 막타지 인마 이게 막타지 인마 어릴게 인마 막타충 어? 림피아를 약보고 있어 어어 전황은 뒤집혔다 전황은 뒤집혔다 아 젠장 다시 뒤집혔다 다시 뒤집혔다 어라? 이게 아닌데 네 아래쪽 뺏겼고 아래쪽을 못 들은게 한이 되네 먹긴 먹었는데 뭐겠지? 어 위험해 위험해 오케이 됐다 와 위험했다 가자 가자 와 전투 진짜 잘했는데 이걸 다 진다고? 오? 와 와 퐁퐁퐁퐁퐁퐁퐁퐁퐁퐁퐁퐁 와 진짜 장난 아니다 미피아 장난 아니다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왜 냉전 갔지 왜 냉전 갔지 냉전이 아닌데 아니 쓴 적이 없는데 가자 가시게 무관님 또 ? 뺄실 수 있을까요? 뺄실 수 있을까요? 뺄실 수 있을까요? 쪼rif 해야ㅏ어어 케이톡 빼셨äs써 두번째 빼셨혀 너는 못 이겨 인마 누 received 아 재자 빠져야하네 아 졌다 취웠다 제발 제발 잡아줘 이 packets 되게 잘한다 우리 팀도 전투를 못하는게 아닌데 아 저 위에 밀려버리면 큰일 나는데 때리진 않네 우와 쏴야돼 와 이거를? 잡았고 와 되게 잘하는데? 막타를 7등 해주면 있어가지고 아 한 번에 못 때리겠어 나의 막타 실력을 보면 기엘은 분명히 온다 기엘은 분명히 온다 와 진짜 리피아 와 리피아 끝났는데 게임? 사왔다 레쿠자가 바로 8등이 사왔으니까 레쿠자를 바로 때리진 않을거고 야 어렵네요 후방 갈수록 그니까 리피아 너무 센데 그니까 때리자 우리 방법없다 이제 무조건 때려야돼 뺏겨도 관계없어 어차피 진거야 와 이거는 와아 잘탠다 이거는 오냐 오 뭐야 뭐야 잠깐잠깐 뭐라고 이게 된다고.. 잠깐만 이게 된다고.. 이게 된다고... 이게? 이게 된다고.. 이게 된다고 이게 된다고요 으아아 이게 된다고 이게 된다고? 이게 된다고? 와 이게 된다고? 이게 된다고? 야 이겼어! 와 이겼어! 이게 된다고? 와 와 우리 한복하려고 저거 한복투표까지 다 나왔는데 이게 된다고? 이게 이길 수 있다고? 와 이걸 이긴다고? 와 우리 완전 지고 있었어요 야 이거 봐봐요 중후반도 우리가 자고 있었다가 야 야 레쿠자 잡은거 캐리지 그 다음에 저기 전투 진짜 잘했어요 예 마녀 마녀 이름 뭐였지? 혹시 이반님 이반님의 엄청난 캐리로 와 마법캐 알겠습니다 리무기니시마 하셨어요 저도 앞판은 아니구나 더할 수 있구나 자 할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포인트 안쓰시고 그냥 들어오셔도 관계없습니다 내일이 이제 개학이신 분들 학교가셔야 되는 분들 계셔가지고 아마 많이 안계시는거 같애 네 아프라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치나리에요 팔로우와 성현 고치나리의 게임입니다 유튜브 다만 스카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고치나리의 게임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고하 안녕하세요 프라님 고하 안녕하세요 거의 접은적 없는 승률 80%를 자생하는 고치나리 방송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내전이 안돼요 인원이 많이 없어서 9월 1일 진짜? 그만큼 방학을 냈겠다는거네요 뭔 suspense니하시는거예여 한 그릇 씩Speaking래 어 ... 아프라님 친구 추가 그 다음에 김 님 친구 추가되있네요 내전 할 인원이 안 되잖아 여기 내전할 인원이 한 10명정도 있으면은 괜찮은데 그게 안되면은 일단 한번 해보고 대학생이라서 아아 대학생이시구나 어 바로 잡혔어 오 형인이시군요 릴리님 이 정도는 돼야지 애니아 귀여우 잠깐 봐야지 지금 라인을 봐야돼 어떻게 갈지 피카츄 누가 내가 위로가야될지 어떻게야될지 보겠습니다 어허 라인이 라인이 라인업이 괜찮은데 어 뭐야 어? 어? 센터로 안가고? 센터 안가고? 아니 뮤츠가 센터 안가요? 흐흐흐 나내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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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그렇구나 다 한국인 오 그렇군 샹델라 정글이라군요 아케 알겠습니다 샹델라도 세게 있어야지 뭐 아닌데? 마폭시가 가는데? 마폭시도 세 마폭시 무시하지 말아 말이야 마폭시도 세다고 아니 그런구나 억구 억구 야 저거를 안녕 네가 욕심부리다가 나온 결과가 이거다 임마 욕심부리다 나온 결과가 보인다 임마 자 이렇게 빠져 죽는 척 하면서 먹어주면서 먹어주면서 이제 에너지 채워주면서 내가 먹어주면서 좋았어 이제 끝났어 모든 전장을 내가 정리하겠다 정리가 당하겠다 정리당하겠다 아아 아아 진짜 장난아닌데 망했다 압복시한 자취화는 안되는데 이렇게만 피해주면 돼 괜찮아 우리 이득 볼 수 있어 괜찮아 충분해 이제 루카님이 되셔야 되긴 하는데 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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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EV가 있는데 먹으려고 그래 오케이 오오와 짜봤어 오케이 끝났어 끝났어 인마 끝났어 인마 어디서 욕심을 부려가지고 인마 아아 어어 나 곧씨날이라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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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 내려가겠습니다 아래쪽은 위쪽은 한명이면 충분해 지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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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오우 아아 이 골씨를 못잡네 아아 이 골씨를 못잡아 오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라지! 이가지! 그렇지 마폭시 잘했다 이거는 진짜 줘야 돼~! 잡아주고 그라치! 아주 좋았어요 잡았고 대체 잡았고 그라치! 그라치! 와! 와! 어 야 내가 먹으면 안되는데? 어 먹어도 되는구나 끝났어 임마! 야! 전투 잘한다! 전투 잘한다! 우리 전투 잘한다! 좋아! 우리 전투 잘하고 있어요 지금 대회 10만 되면은 7대를 때릴 수 있어! 잡았고 됐어 와우! 야! 처음에 어떻게 대... 초반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았네! 와! 와! 초반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았네! 와! 와! 초반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았네! 예에에에.. 우리가 전투를 잘했거든 역시 전투민족